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화폐 단위변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산가들 가운데는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집권 세력들이 그동안 해온 그런 여러 정책들을 보면 충분히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기대감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화폐개혁 화폐 단위변경이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들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룹을 나눈 데 익숙합니다 나와 타인 그리고 아군과 적군 그리고 우리와 그들 아이 또래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학벌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가족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는 또 대비하거나 대조하는 그런 부분에 익숙한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룹을 나누는 데 익숙한 그런 성향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좌파적 세계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좌파라고 부르시는 분들의 그런 논리구조나 인지구조는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개인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집단 중심으로 혹은 그룹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찢죠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실존하는 적이든 아니면 가상의 적이든 간에 자신과 다른 그룹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갈등 그런 구조로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100년 전에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져다가 임정과 그 다음에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믿는 그런 그룹으로 나눈다든지 또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유행되는 친일과 나머지 또 민주화 세력과 비민주화 세력 또 가난한 자와 나머지 또 탈핵과 나머지 뭐 어느 정부든 간에 자신의 집권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특별하게 좌파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그룹 중심으로 바라보고 정책과 제도라는 것도 실행이 되죠 특정 그룹에 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 좌파 정책들의 기반에 놓여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틀리죠 경제학은 대부분 학문적인 터대가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기야 그런 개인 중심의 분석이지만 사회학 같은 경우는 그룹 중심으로 보죠 A란 그룹, B그룹이란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인간의 본능과 또 좌파적 세계관으로서 무장하신 분들의 그룹 직기의 본능에 대한 부분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덕을 보는 사람과 덕을 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덕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죠 사회는 항상 자산가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게 자기의 자산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개혁은 그 실행 이후에 부작용과 같은 부분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지만 실질적으로 화폐개혁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논의를 전개할 때는 현재 집권 세력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종류의 세계관을 갖고 있냐는 부분으로 보면은 화폐개혁이 실행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아마도 화폐개혁이란 것은 무리짓기와 무리사의 갈등, 계급사의 갈등, 그리고 그룹사의 갈등 구조라는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표를 얻기에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적과 아군을 뚜렷하게 구분하는데 화폐개혁과 같은 그런 정책처럼 좋은 아이템들도 더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미 시중에 화폐개혁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간이 가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점을 많이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책에 실천됐을 때 2차 효과, 3차 효과를 거쳐 사회 전체가 어떤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반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내한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점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등장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그 두 가지 그룹이 갈등을 만드는 전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화폐개혁은 대단히 유용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실행 가능성들이 높은 그런 정책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4.19의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아마 기념 축하 연설이 총리가 오셔서 대독을 하신 모양입니다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아주 자연적으로 썼지만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신 이양영 총리가 한 이야기 가운데서는 자유라는 것이 한 번도 등장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 거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민중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기사도 읽으면서 제가 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에서도 뚜렷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단과 도구를 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좌파적 사고는 굉장히 큰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단화할 수 있다 이야기 그러면은 화폐계획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자산가 입장에서는 사유재산 사적재산권에 큰 타격을 입히는 조치다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그런 반발은 어떤 종류의 명분이나 슬로관으로서 무마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한 개인이나 한 그룹이 갖고 있는 사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절대 가치라는 것은 뒤로 미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수단이나 도구로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될 상위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마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단이나 도구로서 우선순위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화폐계획이란 부분들이 특정 그룹의 심대한 재산권에 침해라든지 약탈이라든지 갈치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 부작용이 확연하더라도 사회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당연히 치료화될 작은 비용 정도로 간주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자유가 만일 수단과 도구화가 될 수 있다면은 화폐계획과 같은 것은 수단과 도구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그룹 중심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 좌파 정책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상위가치는 없다 인간이 만든 상위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은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수단이나 도구로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화폐계획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그 실행 결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를 벗어난 시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들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화폐계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점을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